촬영을 하고 주인공은 못해도 계속 보셔야 돼 아니요 배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보셔야 돼 금방 지나가고 그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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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동안 아쉬움을 살아가야지 그 하루 하루 새겨둔 그 얼마나 우리 삶이라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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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밤 그 새벽에 오늘도 우리 인생 품추고 나 받은 사랑 못 받을 수가 내 맘이 좁고 나 달라버려 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 이를 마치 조명 어쩐 대로 쉬는 먼 쉬는 대로 우리 우리 인생 일어난 지 나 초콜라 사라 을 수 우리 우리 여러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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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날씨가 좋은 날일세 마음속에 없는 날씨 저 흥미로운 날씨 오늘도 웃음으로 사랑할세 저 흥미로운 날씨 저 흥미로운 날씨 저 흥미로운 날씨 바라봐야 할지 저면 어쩐대로 신경 안신대로 우리 세상이 죽일지 저면 어쩐대로 신경 안신대로 우리 세상이 여려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중학교 독립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잔디잔디 금잔디 우유 빛깔 금잔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무대에서 또 금잔디에게 꽃다발까지 준비해주셨다고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앞에 계신 오라버님들과 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잔디 손에 금이 묻었는 줄 아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 학교의 교훈이 창되자 그리고 돈 벌자 잘 놀자 창되자 잘 놀자 일하자 창되자 일하자라는 교훈이 딱 어울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정말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계속해서 아저씨 넘버원이라는 신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넘버원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창밥 청중한 자막 이 쪽 그 부분 그 부분 하 Dienst 그 부분 영원 tomar 하쥬 이 쪽 이 쪽 이 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는 또 과한 멍청처럼 열린 이 맘모는 제발 못 받아요 고개를 두른다 고 다시 눈물 활짝 펴요 다시 멍봉한 힘을 났어요 새삼삼어는 맨날 홀로 보니까 아저씨의 인정처럼 일일이 네만 원 쟤 하고 해가 될 거야 쟤 하고 해가 될 거야 아저씨 네만 원 감사합니다 아저씨 네만 원 알렉 중학교 아저씨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오라본이라는 노래를 한 곡 더 전해드리고 그때 가서 아 오늘 못 가요 그때 가서 오라본이 끝나고 나서 읽어주시면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 오라본의 한 곡 파워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들 박수 한 개 같이 갈까요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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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린나 맑게 짓을 내놓은 게 있잖아 전신을 못 차리거냐 호랑이 목소리에 울고 있어요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지금 이대로 죽어도 한번만 없었고 난 못말려 나서 행복해요 호랑은 길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는 일이지만 전신을 못 차리거냐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내 백명보단 호랑은 길 이 백명보단 호랑은 길 늦게까지 자리 함께해 주실 우리 동문여러분들을 위해서 메들리한 복도서 해드리면서 금잔 드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아베중학교 동문여러분 항상 예쁜 날씨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금잔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시는 나라나는 가치에 박근혜에서 하루도 와요. 우리 대안에 계신 분들을 받고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입니다. 신나게 박수를 같이 갈게요. 왜냐면 thì 으 으 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